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오늘 목회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처치로의 목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효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란 오프라인 교인, 온라인 교인 어느 한쪽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두 영역 모두를 동일한 관심으로 살피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이들까지 교회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정적이고 안전한 소통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대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나오고 싶은데도 육체적인 이유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과 관계 맺고 소통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초청할 것인가. 특히 하이브리드 처치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기존 구역 시스템을 넘어 주제와 관심사별로 소그룹을 형성함으로써 교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교회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소통의 강점이 있다면 오프라인은 감각적 체험과 일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성찬, 손잡기 등 육체적이고 공강박적인 경험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연구자들은 또 교회가 단순히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사회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